강원도청의 새청사 부지로 춘천시 동네면 고은리가 확정됐습니다. 우두동과 각축을 벌인 고은리가 평가 배점이 높은 접근성과 장래 확장성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사 건립 부지 선정위원회도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장래의 도시 확장성 전망과 도시균형발전의 거점화 그리고 향후 특별자치시대의 미래가치까지 반영한 최적의 부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선정위원들이 평가한 실제 점수입니다.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은 접근 편리성과 장래 확장성. 고은리가 우두동보다 무려 16점이나 앞섰습니다.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5개 평가 기준을 다 합친 점수 차인 11점보다 큽니다. 평가 기준을 확정할 때부터 우려했던 결과입니다. 장래 확장성은 도민 여론조사에서 14%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평가에서는 30%가 배점됐습니다. 이에 대해 선정위원회는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 토론 이런 데서 장래 확장성 이런 것이 좀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려줬습니다. 그 결과 16명의 선정위원 가운데 13명이 고은리를 택했습니다. 강원도청 새 청사는 지난해 11월 캠프페이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가 바뀌면서 부지 선정 절차가 새로 진행됐습니다. 춘천 고은리 강원도청 새 청사는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8년에 완공됩니다. 강원도는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 MBC가 연말을 맞아 기획한 강원 민심을 읽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진태 도정의 운영과 신경호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매우 잘 못한다와 잘 못하는 편이다가 각각 36.1%와 15%로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매우 잘한다는 13.2%, 잘하는 편이다는 24.2%로 나타났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54.07%의 득표율로 투표한 도민들의 절반 이상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6개월을 지난 도정 운영 평가에서는 잘 못한다는 평가가 과반을 넘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권역별 도정 운영 평가를 살펴보면 춘천권에서 잘 못한다는 평가가 55%로 도내 권역 가운데 가장 높았고 강릉권과 삼척권도 잘 못한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원주권에서는 잘 못한다와 잘한다는 평가가 각각 47.7%와 42%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김진태 도정을 긍정평가한 비율이 74%에 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긍정 비율이 6.9%에 불과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김 지지자의 권역별 주요 공약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생각도 물었습니다.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에 대해서는 61.2%가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고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가능성도 55.5%가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신설도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54.9%로 권역별 주요 공약 모두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김진태 지사 취임 이후 최대 논란이 됐던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발언. 이 발언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사태에 대한 도지사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62.5%가 김 지사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고 크지 않다는 응답은 28.7%로 조사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55.7%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교육정책평가입니다. 매우 잘못한다가 17%, 잘 못하는 편이다가 22.1%로 부정평가가 39.2%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잘한다는 9.3%, 잘하는 편이다는 20.6%로 긍정평가는 29.9%였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0.9%나 됐습니다.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큰 변화인 강원학생 성장 진단평가가 공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물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4.5%,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7%로 긍정평가가 10.8%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8%였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이상에서 50.4%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긍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와 30대 미만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각각 36.4%와 38.2%에 그쳤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춘천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이뤄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성희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시작으로 공공기관들이 강원 혁신도시로 이전을 시작한 지 10년이 다됐지만, 정주 여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아직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주 여권 개선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이제는 외형보다 내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어와 편의시설 등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높지만, 주민 간 유기적인 교류가 적고 공유할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3년까지는 대부분 만족도가 높고, 호응도가 좋았는데, 3년이 넘어가면서 콘텐츠 부족이나 여가생활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 원주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66.8%를 넘어서면서 정착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아직도 주말이면 많은 인구가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의 정주 여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보다 주민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애착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정주 여권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식회사 KSC가 원주시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원주시민 21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 방식으로 진행했고, 설문 결과가 담긴 보고서는 용역 종료 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등이 많은 강원도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시멘트 업종에 탄소 배출량이 많은 편인데, 이 탄소 감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고, 지난 9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도내에서는 특히 시멘트 제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도내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시멘트 공장 5곳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2030년까지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현재 수준보다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멘트 업계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증사업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6개월 만에 용역 결과가 공개됐는데, 시멘트 제조에 대체 연료를 사용해 탄소 발생을 줄이고,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을 활성화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예열하는 소성 과정에서 대체 연료인 산업 부산물 비중을 늘리면 시멘트 업종의 탄소 배출량이 현재보다 최대 70% 줄어든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강원권은 물론 충북권에 있는 시멘트 공장의 탄소까지 포집해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탄소 배출량을 보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관건은 비용과 입지 선정인데, 이를 위한 시멘트사와 지자체 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게다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멘트 업종이 내년부터는 포함될 예정이어서 용역 결과에 제시된 탄소 저감 대책 추진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용희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례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등록 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에 새롭게 도입됩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근, 통학, 관광, 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입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는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 수도권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내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오는 2024년 열리는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2022 강원도 청소년 활동 실태 및 청소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950명 가운데 22.3%인 210여 명이 대회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77.7%는 대회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보 획득 경로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인 62%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대회와 관련된 내용을 얻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황금 돼지띠 출산 붐이 일었던 2007년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내년 춘천 원주 강릉의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올해보다 790여 명이 늘어났지만 최대 탈락자가 191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 자사고와 외고 등 이중지원자의 합격 여부에 따라 일반고 탈락자가 최소 23명에서 최대 114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원주는 이중지원자가 모두 특목고에 합격할 경우 36명이 미달됩니다. 비평준화 일반고 59개 학교는 지원율이 93%, 특성화고 28개 학교는 78%로 모두 미달됐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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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장신상 횡성군수 후보 활동을 한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횡성군청 비서실 7급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며 9개월 동안 46차례 SNS 등에 장신상 후보를 홍보에 기소된 41살 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령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었던 변 씨가 군수의 업적을 홍보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판시하면서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원원보다 형량을 대폭 높여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릉의 한 건물에 컴퓨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가입을 유도한 후 포인트 지급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한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리 목적에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범행을 방조한 다른 김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취약계층의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가 설치됩니다. 강원도는 DB손해보험의 사회공헌기금을 지원받아 한부모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500가구 현관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CCTV는 실시간 영상 확인, 배회차 알림, 현관문 출입내역 확인 등의 기능을 담고 있고 민간 경비업체의 24시간 출동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공약에 따라 강원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3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국어영역의 1, 2, 3등급 비율은 불수능이었던 지난 수능보다 6%포인트 늘어나는 등 국어영어 수학 모두 상위권 비율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자연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과학탐구 응시생이 늘어난 전국 형상과는 달리 강원도는 자연계 교사가 부족해 인문계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학교가 전체의 41%에 이르면서 사회탐구 응시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행정지원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홍보부와 대외지원부, 경제통상부 등 12부, 19반으로 구성된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는 첫 보고회를 갖고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와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참여 동료, 관광마케팅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는 내년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 동안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등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 초등 돌봄교실 수용률이 올해 처음으로 9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마을과 연계한 돌봄교실 확대 방안을 모색합니다. 춘천에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 연계 방과 후 돌봄과 횡성에서 운영하는 다함께 교육 사례처럼 화천에서도 화천초등학교 내에 신축 중인 화천복합커뮤니티를 활용한 학교 돌봄터를 내년 3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대기자가 늘면서 초등 돌봄교실 수용률이 89.78%로 떨어졌다며 내년에는 90%를 넘길 수 있도록 대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시 추가 합격 통보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춘천교대는 2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전화로 충원을 통보합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문서 등록과 예치금 납부를 통해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면 되고, 수시 전형에 합격하면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정시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체외진단 플랫폼 후속사업으로 디지털 산업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체외진단은 침이나 소변 등 체액으로 신체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로,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해 진단사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바이오기업 육성사업도 지속해 진흥원 융복합지원센터에 4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200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철원군 예산이 5,56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철원군의 2023년도 본 예산은 지난해보다 145억 원이 늘어난 5,5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